매일 달리는 악바이 강화대교 건너오는데 뛰어서 건너오다가 큰 옆에서 통제 아 나 참 씨 오징도 말렸는데 주말 아침에 맛있는 거 먹으려 합니다 아 아 자 집사람하고 애들은 차타고 갔고 저는 오이씨 달려가는데 비가 오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어 화장실 죽을 뻔했는데 그 사람이 살렸어요 아 아 아 아 아니 요즘에 아 나이가 들어서 아 겨울이어서 그런가 아 왜 이렇게 해야지 잘하고 싶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강화도 강화도 맞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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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줍니다 아 아 아 어디냐구요 아 아 아 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아 아 얼마 안다웠어요 다 왔습니다 강화 터미널 상가 깜짝 놀랐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다 왔어요 이걸로 먹어야지 이걸로 먹어야지 이게 뭐인가 봐 이게 이거 사진 찍어볼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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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하나 하나 이거 이거 국밥이 안 했구나 뭐 뭐야 에 기부 지키지 계란 계란 계란이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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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응 배우죠? 아니 근데 암이 안 좋아 나 여기다 줄게 이거 내 숟가락 너는? 아 이거 내 숟가락 나 그렇게 와있지 눈에 띄네 그냥 먹어 따기 싫잖아 이거 먹기 힘들어 그만 먹을래 나 이루어 응 내가 과자맛도 먹을래 아 너 혜영이 먹으니까 재밌는데 음 음 경험이 우리 뱃눈이 부러요 광화 숭모상식 광화 섬살 어디서 지구가 지구의 색을 돌파해보기로 자생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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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어 이거랑 이거 봐 엄마 애인아 응 이건 뭐야 이거 엄마야 무거기 짬뽕 짬뽕 아 힘들다 딱새우가 음 음 참 다 안 준다 자 가주는 것도 아니고 반죽? 그럼 맛있다 음 음 손에 묻는 거 너무 싫어 이거리 까서 다 줬으면 좋겠어 라고 알겠어요 뭐지 계정하네 2 3 4 3 4 수 5 5 6 6 5 4 5 свои 6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